속보입니다. 4월 3일 새벽 3시 4분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파푸아뉴기니 인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usgs는 규모 7.0 진원의 깊이는 62.6km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누아투 인근의 파푸아뉴기니의 규모 7.3 강진 약 2시간 후인 5시 39분에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규모 2.9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전 10시 12분에는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근해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7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누아투 인근 파푸아뉴기니에서의 규모 7.3의 강진이 외에도 오늘 오전에 발생한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진입니다.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는 오늘 지진을 포함하여 3월 31일 규모 5.7과 5.4, 4월 2일 규모 3.9온을 4월 3일에도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규모 4에서 5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 중인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가사와 라제도와 일본 살리쿠에역의 연관성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동일본대 지진 몇 개월 전 2010년 11월 30일 12시 24분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서쪽 해역에서 규모 7.1 진원의 깊이 494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한 달 뒤인 2010년 12월 22일 새벽 2시 19분에 규모 7.4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후 2011년 3월 9일에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3 진원의 깊이는 8km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3월 11일에 역시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9.1 진원의 깊이는 24km의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가사와 라제도와 살리쿠 앞바다는 지진의 연속성 도미노 연쇄 지진이 자주 발생을 했던 기록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의 연속 강진들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며 오늘 파푸한 6인이 규모 7.3과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어 조만간 살리쿠의역에서 규모 7에서 9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일본 열도의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3월 1일부터 오늘 4월 3일 오전 9시 기준 전 세계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은 12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 3월 1일 오늘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한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3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6.4의 강진 3월 4일에는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9 3월 14일에도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3 3월 16일에는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7.0 3월 19일에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6.8 3월 21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5 3월 22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5 3월 28일에 남태평양 솔로 문제도에서 규모 6.1과 일본 아우무리연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0 3월 31일에는 남미 칠레에서 규모 6.3 오늘 4월 3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7.0 일본 기상청은 규모 7.3을 발표하였습니다.